이제 본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교사용자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이스 화면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기능적인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각 메뉴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꼭 유의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실제 나이스 화면을 통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여번호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인 확인번호라고 불리웠던 것이 이번 학년도부터는 참여번호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기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QR코드 생성을 통한 설문참여 방법이 개선되었는데 개인 QR코드가 제공이 되어서 이곳을 통해서 접속할 시 참여번호의 입력을 생략하고 바로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자료 관리 기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평가 대상자인 교원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가 원자료 및 5년간의 개인합산표의 열람승인 기능을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2023학년도 교평 이후 개인합산표부터 적용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의 업무 흐름도입니다. 학교에서는 공지사항 관리와 FAQ 조회 등을 제공을 하고 평가 사용자 관리 및 평가지 관리, 평가지 검증, 교육활동 소개자료 관리를 통하여 온라인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게끔 해주시게 됩니다. 온라인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는 중간에 평가 종류별 진행현황 관리를 하시게 되고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평가 결과 관리를 통하여 공시자료를 만들고 평가 마감 처리를 하시게 되며 각 선생님들은 평가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에듀료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 학교에서 제공받은 참여번호를 통하여 학생의 본인 확인 및 자녀 정보를 확인하시고 만족도 조사를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메뉴 구조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메뉴는 총 6가지 메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료 관리, 평가 기본 사항 설정, 사용자 관리, 평가지 관리, 평가 진행 상황, 평가 결과 관리 이 6가지의 메뉴가 사용이 됩니다. 교사 개인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메뉴를 사용을 합니다. 자료 관리를 통해서 교육활동 소개자를 등록을 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서 본인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온라인 만족도 조사의 메뉴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관리라는 메뉴에 접속을 하시면 공지사항 관리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지사항을 올린 것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 학생, 학부모에게 전달할 공지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공지사항을 작성한 것은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전송하는 공지사항은 첨부파일을 첨부하실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FAQ 조회입니다.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달한 FAQ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이나 답변을 이곳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기본사항 설정입니다. 이곳에는 학교 기본사항 관리라는 메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곳을 통하여 학교 정보를 확인하시고 불일치한 정보가 있을 때에는 수정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교장선생님의 성명이 공란으로 되어져 있으면 역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평가 방법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평가 방법 중 온라인, 종이설문지, 병행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학생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온라인 만족도 조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만 종이설문지나 병행을 선택하셔야겠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역시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설문지가 아닌 온라인 또는 병행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평가 방법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에 결정하게 되어져 있으므로 평가 개시일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병행 종이설문지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설문지 방식의 병행 여부는 단위학교의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특수한 경우, 즉 온라인 설문이 불가능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에만 종이설문지를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으며 아마 서울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이설문지로 운영을 하게 되면 OMR 통계 등에 대한 예산은 단위학교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고 교육청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추후 통계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자료를 교육청으로 보내는 등 매우 번거로운 절차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참여번호를 발급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관리입니다. 사용자 관리에 있는 하위 메뉴 중 제일 첫 번째로는 교원 기초 자료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라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교원과 학생의 정보를 끌어와서 설정을 하는 제일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전 작업은 인사관리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교감 선생님께서 교원 인사 시스템에서 교원 정보를 정지해 두셔야 되겠고 담임 교사들은 라이스에서 학생 정보의 입력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라이스에 설정되어 있는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수강학생 신청 등이 모두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두시면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밑자료들이 오류가 없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자료를 불러왔을 때 모두 정상적으로 자료가 끌어올 것이며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수정하실 것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사전 작업이 잘 완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 대상자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자는 해당 학년도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무하신 분을 이야기하며 휴직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지금 교사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요. 교사의 직함을 갖는 분들은 모두 평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에 있는 전문상담사나 또는 사서 내지는 영양사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 등 전일조로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도 평가 대상자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종류별로 평가 개시일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가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09년 A형 교사는 평가 대상자에 들어가고 타시도에서 파견 와서 본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도 평가 대상자가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타시도로 파견을 간 선생님은 평가 대상자가 아니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및 스포츠 강사도 평가 대상자가 아닙니다.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소속 파견 교사도 평가 대상자가 아닙니다. 비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계약제 교원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평가 대상 제외 여부는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단임 교사의 휴직 등으로 기간제 교사가 배치될 경우 휴직 교원과 기간제 교사 중 단임 평가지의 평가 대상자에 선 누구를 평가를 할지는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자와 관련한 Q&A를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9월에 복직을 하는 교사가 있다면 1학기에 휴직을 하고 9월에 복직한 교사가 있다면 평가 개시일 이전에 2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따져서 2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이 된다면 평가 대상자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8월에 출산을 하시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교사 대신에 9월부터 기간제 교사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출산 휴가 중인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모두 교과 교사로서의 평가 대상자는 되며 두 분 다 단임 교사의 경우에는 누구를 단임 평가로 받았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센터 파견 교사는 교육행정기관의 파견 교사임으로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1학기 근무 후에 2학기에 계약을 해지한 기간제 교사는 평가 기간에 재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또한 1학기에 근무하고 8월 31일자로 퇴직한 교사도 퇴직 교사는 재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인턴 장학사의 경우에는 교사로서의 평가 결과 활용이 불필요함으로 제외도 가능합니다. 교원 기초자료 설정에서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기초자료 설정에 있는 것 중에 교원 학생 기초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나이스에 있는 교원과 학생의 정보를 불러오시게 되는데 교원 학생 기초자료 가져오기는 한 번만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능을 시행하게 되면 이전에 설정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고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보를 가져오실 때에는 전체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 교원별로 가져오실 수도 있으며 먼저 어떤 학기에 자료를 가져올지를 학교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학기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다는 것은 1학기에 설정이 되어져 있는 수업과 그 교과 선생님의 학생 매칭 자료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2학기에 자료를 가져온다고 선택하신다는 것은 2학기에 수업과 그에 맞는 학생 자료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1학기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게 된다면 2학기에 복직을 하여서 실근무가 2개월이 되어 평가 대상자가 돼야 될 선생님은 자료가 자동으로 끌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자료를 가져온 경우에는 2학기에 있는 복직한, 방금 설명드렸던 2학기에 복직한 평가 대상이 된 선생님을 개별적으로 교원별로 끌어오셔야 됩니다. 반대로 2학기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교원 학생 기초 자료 가져오기를 하신다면 일단 2학기를 기준으로 1학기와 2학기의 교과 수업이 교과 담당 교사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2개월 이상 수업을 들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며 또한 1학기 때만 수업을 하시고 2학기부터 휴직을 들어간 선생님은 2학기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을 다시 1학기로 하여 개별적으로 그 선생님을 끌어오셔야지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시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찾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교원 기초 자료에 가져오기 위해서 등록이 안 된 교원을 조회해서 등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과목 수정이라는 것은 담당 과목, 교원 기초 자료 설정에서 자동으로 끌어와져 있는 해당 선생님의 담당 과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곳을 통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수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반수정 구분에 들어가시면 단임반, 단임반 생활지도, 지도학년반 학생, 지도학년반 학부모 총 4가지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임반과 단임반 생활지도는 단임교사와 관련된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도학년반 학생 및 지도학년반 학부모는 교과교사와 관련된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단임반 그리고 단임반 생활지도의 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단임반의 설정 같은 경우에는 단임교사가 자신의 단임반의 교과교사로서 모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임반 생활지도는 단임교사이지만 단임반 아이들 중에서 교과교사로서 지도하지 않는 아이가 있을 때 설정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마 단임교사로서 단임반 아이들을 교과교사로서도 지도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박건우라는 사람은 1학년 1반의 단임교사이지만 1학년 1반에서 한문과목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임반 설정에서 학생들을 매칭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수준별 수업을 실시를 하거나 선택교과 수업을 하는 경우 단임교사이지만 일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1학년 1반 단임교사인 박건우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반 아이들 중에서 10명의 아이들은 중국어 수업을 듣지만 나머지 20명의 아이들은 일본어 수업을 듣고 있다면 그 20명의 아이들 수업을 듣지 않는 단임 선생님에게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20명의 아이들은 단임반 생활지도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이스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수준별 수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꼭 수준별 수업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준별 수업이나 선택교과 등으로 인해서 단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의 교원 기초자료 설정 및 평가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곳에서 설정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방금 설명을 드린 교원 기초자료 설정에서는 해당하는 교사를 단임반 수정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평가 미참여 학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단임반 수정 생활지도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을 평가 참여자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는 학생 처리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뒤에 설명드릴 평가지 설정에 가셔서 일반교사 단임 생활지도형 평가지의 해당 교사를 평가 대상자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급 무선표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무선표집을 실시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경우에는 이곳을 통해서 이 메뉴를 통해서 무선표집을 실시해 주셔야 되며 해당 메뉴는 지도학년반 학생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꼭 이곳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고 최소 3학급 이상의 학급수를 지정하시면 자동으로 학급이 무선표집이 됩니다. 무선표집된 학급은 평가 대상자와 평가 참여자 모두에게 비공개되며 학생 만족도 조사만 학급 무선표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원별로 1회만 실시할 수 있으며 표집을 하게 되면 표진 여부가 Y로 표시가 됩니다. 학급 무선표집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사가 지도하는 학급수가 과다한 경우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면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급 단위로 무선표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교과교사는 대략 6반, 4반, 4반에서 6반 정도로 아마 지도를 하실 거고 학생수로 따지자면 대략 한 200명 내외의 학생들에게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인 교사로 된 교과라든지 아니면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00명에 가까운 학생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평가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신다면 심의를 거쳐서 무선표집을 실시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학생 만족도 조사만 무선표집이 가능합니다. 교사별로 1회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연습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무선표집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전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전에 사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선표집은 반수정의 반수정 구분 지도학년반 학생이라는 곳에 있는 학급 무선표집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최소 3학급 이상을 지정을 하시면 자동으로 학급 무선표집이 이루어지고 표집된 학급은 학급 평가 대상자와 평가 참여자 모두에게 비공개 처리됩니다. 다음은 교원 기초 자료를 설정하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직위나 보직 구분, 전공과목, 담당과목 변경, 평가 대상 제외, 결과 활용 제외, 결과 활용 제외 사유 등을 입력하시고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이스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직위나 보직 구분, 전공과목, 담당과목 등은 크게 오류 없이 아마 넘어와 있을 것이니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기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초기화하는 기능이고요. 교원 기초 자료 출력이라는 버튼은 설정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조회하는 버튼입니다. 평가 대상 제외로 설정 체크를 해주시는 경우는 평가 대상 제외자로 심의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결과 활용 제외 경우에는 평가 결과는 통보되고 학교 통계에도 반영이 되지만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나 능력 향상 연수의 지명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 제외와 결과 활용 제외는 동시에 설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과 활용 제외에 대해서 다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나 능력 향상 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평가 결과는 개인별로 통보가 되고 통계값에도 반영이 됩니다. 만약 단위 학교의 평가 마감 이전에 군입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도 결과 활용 제외자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과 활용 제외자로 체크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연도에 2월 말 정년 퇴직되는 교사 내지는 계약제 교원 그리고 평가 종류 중에 일부만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결과 활용 제외자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예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교사는 결과 활용 제외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교원 기초 자료 설정에서 교원 개인 번호 변경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개인 번호 변경은 교원 개인 번호가 변경된 교원이 신청을 한 경우에 실행이 되겠고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설정 및 평가 이후에 교원의 고유 코드가 바뀌는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직 교원에 신규 계약이 있거나 인증서 변경 등에만 사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관리 중 학생, 학부모 관리입니다. 이곳에 있는 각 버튼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적 정보 현행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전입 등의 사유로 새롭게 학적 반영된 평가 참여자를 추가하는 버튼이고 자료 올리기는 오프라인 설정 양식에 기록한 사항을 업로드하는 기능입니다. 설문 제외 학생 학부모는 장기 변결이나 해외 체류 전출 등으로 설문에서 제외하기로 된 학생 학부모가 있을 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학생 학부모 오프라인 설정 경우에는 종이 설문지로 참여하는 경우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체크가 되면 온라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학부모 공동 참여단은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공동 참여단을 구성하여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체크하며 전출생 등이 자동으로 제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문 제외 학생 학부모의 전출생은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참여자 범위와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평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제약한 학생은 제외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대상 교원 중에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하여 최소 1명 이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 유의사항입니다. 희망하는 교원 최소 1인 이상에 대해서 평가를 참여하시면 되겠고 평가 관리자는 사전 연수를 반드시 직접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의 안정적인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연간 학교 교육계획서 등의 시간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마찬가지로 최소 1인 이상의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무선 표집은 실시하지 않으며 동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각각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되 동일 교원, 교장 교감생을 포함한 동일 교원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참여번호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금지가 되었고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확인할 어떤 수단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참여번호입니다. 학생, 학부모의 참여번호를 전달할 때에는 익명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해서 운영하셔야 되며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참여자에게 직접 배부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참여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 학생, 학부모가 참여번호를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여번호는 6자리의 영문 대문자 및 숫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여번호는 발급 이후에 학생별로 내지는 학부모별로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학부모를 한 번에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개별 접속 QR코드가 제공이 되어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한 경우에는 참여번호를 입력하는 것 없이 바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원별 교육활동 소개자료 조회입니다. 개별 교원이 입력을 하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기본 메뉴에 있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교육활동 소개자료 등록에서 정보를 등록하시게 되겠고 관리자는 이곳에서 조회를 하시게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개별 교원의 교육활동자료 소개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곳을 통하여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미제출 사유를 선택하고 기타를 선택할 경우에는 입력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 관리에 있는 메뉴 중에 제일 첫 번째 메뉴는 평가 영역 요소 지표 관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등록한 평가 영역 요소 지표를 불러와 평가지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시행이 됩니다. 평가 영역 요소 지표를 불러오지 않으면 평가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평가 영역 요소 지표는 파란색 글자로 표시가 되며 단위학교에서 추가한 평가 영역 요소 지표는 검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만약 교육청 변경 사항이 5로 체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다시 교육청 영역 요소 지표 불러오기를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파란색의 교육청 평가 영역 요소 지표는 수정이 불가하며 평가 영역 요소 지표의 명칭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평가 척도 및 환산평어 조회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교육청에서 등록한 내용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다의 응답 결과는 통계값 산출에 반영되지가 않으며 잘 모르겠다의 응답률은 평가 문항별 응답 분포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교원 특색 교육활동 문항 설정입니다. 교사가 자신의 학급에서 실시한 특색 교육활동 문항을 제시하여 본인의 교육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생 만족도 조사에만 이 두 문항 이하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는 통계에는 반영되지가 않으며 이 평가 문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평가실무자 또는 평가관리자가 문항 등록 양식 또는 별도의 양식을 활용하여 집계하신 다음 일괄로 입력하여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원이 개별로 탑재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평가지 관리의 평가지 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탑재한 평가지를 불러와 단위학교에서 사용할 평가지를 설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평가지를 선택해서 반영하시면 되겠고 평가지의 검증 완료 이후에는 평가지의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러온 평가지 중에 사용하지 않을 평가지는 검증 완료 이전에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평가지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은 팝업창이 나오게 돼 있고 이곳에서 단위학교에서 사용할 평가지를 선택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 가지 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교장, 교감 이 세 탑에 있는 평가지들을 모두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장, 교감 평가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설정한 것을 불러와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평가지 기본 설정입니다. 평가지 명을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불러온 평가지 명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평가지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가지 명은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평가 종류, 평가지 구분, 평가 척도 등은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서수령 안내문의 경우에는 서수령 답변 안내문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참여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여 구분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임교사의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참여 구분인데 기본값은 학습지도입니다. 학습지도는 교원 기초 자료 설정의 반수정 구분에서 단임반 항목의 학생 참여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여 구분의 생활지도는 어디에 쓰이냐면 교원 기초 자료 설정의 반수정 구분 중 단임반 생활지도에서 등록한 참여자가 있을 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평가지가 단임 평가지인 경우에는 참여 구분을 그냥 학습지도로 하시면 되겠고 평가지 명이 단임반 생활지도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참여 구분을 생활지도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평가지 문항 설정입니다. 이곳에서는 문항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문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평가 문항을 수정하는 것, 삭제하는 것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교육청에 문항 풀에서 문항을 불러오실 수도 있고 신규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 만족도 조사의 서술식 문항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두 문항 이상을 등록하게 되어져 있으며 필요 시에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문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 만족도 조사의 경우 자기 성찰 문항을 추가하는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항 풀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다음 같은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곳을 참고하셔서 학교에서 사용할 문항을 불러오기를 하신 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문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문항 구분이 자기 성찰이나 자유 서술식인 경우에는 평가 문항의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겠고 체크리스트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평가 영역과 요소와 지표까지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의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자기 성찰 문항도 추가하실 수가 있으며 교장, 교감의 평가지 문항은 단위학교에서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평가 문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평가 참여자의 문항 검토, 즉 사전 공개 및 의견 수렴을 꼭 거치셔야 되겠고 체크리스트 문항의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각 영역별로 한 문항 이상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둘 다 체크리스트 5문항 이상, 서술형 2문항 이상으로 구성이 되며 학생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자기 성찰 문항을 두 문항 이하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술형 문항의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의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문항으로 질문이 개선되었고 평가 문항을 영역별, 학교급별, 학생, 학부모별로 다르게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문항 예시 제공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술형 문항 앞에 교육적 안내와 엄정한 조치를 병행한 병행기술안 문구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학생 서술형 평가 문항과 학부모 서술형 평가 문항의 예시를 살펴보시면 보다 구체화되고 구조화된 문항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 대상자 지정입니다. 평가 대상자 지정은 해당 평가지를 통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상 교훈을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모든 평가지는 평가지 설정에 있는 세 가지 탭, 첫 번째에 있는 평가 기본 설정, 그리고 평가지 문항 설정, 평가 대상자 지정 이 세 가지를 순서로 계속해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 대상 제외 교훈을 제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하여서 교훈 기초자료 설정에서 평가 대상 제외로 설정한 교훈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기간 설정 메뉴입니다. 단위학교 평가 기간의 설정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평가 기간 내에서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자료 열람 기간은 해당 기간 내에만 원자료 열람 요청 및 원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평가 종류별로 평가 기간의 연장은 평가 기간 중에도 가능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실시하면서 경우와 필요에 따라서는 평가 기간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기간 설정과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평가는 11월 30일까지 모든 평가의 실시를 종료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설문 완료가 아니라 시스템 상에서 평가 마감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11월 23일까지는 모든 평가를 마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의 시기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하시면 되겠고 2023년 9월 1일자 교장교감 인사이동이 있어서 교장교감의 직위 변동이 있는 학교는 부임 2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에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평가지 검증입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검증 상태에서 검증 완료로 바뀌게 되어져 있고요. 평가 대상 미설정 교훈이란 버튼을 누르시면 평가 종류별 평가지 중에서 1회도 평가 대상자로 설정되지 않은 교훈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부 내역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지 설정 확인입니다. 개별 평가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평가지의 기본 설정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기간을 설정하면 평가지별로 평가 시작일과 평가 종료일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 참여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평가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이상이 없다면 평가지 검증 탭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있는 검증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평가지 검증 결과 모든 사항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목록 버기 버튼은 평가지 검증 초기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검증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이후에 해당 메뉴에서 평가 중지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평가 중지를 선택하면 평가가 중지되고 평가 대상자 및 평가 참여자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진행하시다가 뭔가 평가 대상자나 참여자에 있어서 오류가 발견되신 경우에는 이곳에서 평가 중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평가 대상자 및 평가 참여자에 대해 수정을 하신 경우에 사용이 되는 것이며 문항을 수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해당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가 되어져 있고 강조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류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자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검증 취소 버튼, 먼저 이곳에 있는 버튼들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증 취소 버튼은 평가에 관련된 결과 값을 모두 초기화하는 겁니다. 즉 평가 결과가 전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누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변경 사항 적용 버튼은 평가 대상자와 평가 참여자의 설정을 변경 후에 이것이 변경 사항이 반영되게끔 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다가 평가 대상자나 참여자를 수정해야 될 상황이 생겨 평가 중지를 누르신 다음에 만약에 수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평가 재시작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꼭 변경 사항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검증이 완료된 평가지가 존재하며 미검증된 평가지는 삭제가 불가능한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지 설정 상태 점검입니다. 이곳에서 총 4가지 탭을 통해서 설정 상태를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 학부모별 점검입니다. 학생명이나 학부모 명을 선택하면 평가지 미리 보기 팝 창으로 이동이 되는데 학생명을 클릭하면 해당 학생이 평가할 교원 및 평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오류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평가지 명을 클릭하여 평가지의 문항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설정 교원 학생, 학부모입니다. 평가 대상 미설정 교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평가 대상 미설정 교원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지 설정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상자별로도 볼 수가 있고 평가지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별 보고서를 선택을 하시면 평가지 및 참여자 현황이 나타나며 여러가지 파일로 저장 및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지별로 보는 것을 선택을 하신다면 각 평가지별 대상자 및 참여자 현황이 나타나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형태로 저장이나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실시하시기 전에 이곳을 통하여 오류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OMR 스캔 설문지 출력입니다. 해당 메뉴는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지별 진행상황 조회입니다. 평가 진행상황이라는 메뉴 안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메뉴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평가가 실시된 이후에 진행상황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율은 평가지별로 100분율과 참여한 인원 대비 평가 참여자의 총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평가 진행상황 관리는 이곳을 통하여 완료 여부를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평가의 완료 여부를 이곳에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종류별 참여율 현황은 참여 대상자 수는 실제 참여해야 할 평가자 수에서 설문 제외자 수를 차감한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 여부의 확인은 교원 대상 학생 학부모의 참여율을 10% 단위로 확인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생과 학부모의 개별 참여 여부를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평가지별 참여율은 보이지만 평가 참여자의 개인별 참여 여부는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메뉴는 평가 결과 관리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는 평가 관리자에게만 보이는 화면으로 평가 실무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메뉴입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실무자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메뉴에서 어떤 업무가 진행이 되고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두신다면 업무 진행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감 선생님과 업무를 같이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 결과 관리의 첫 번째 메뉴는 개인별 평가지 종류별 통계입니다. 이곳에는 총 4가지의 작은 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개인별 합산표입니다. 해당 교원의 개인별 합산표를 이곳에서 확인을 하시고 엑셀로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개인별 저장을 하시고 USB에 저장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일괄 자료 내려받기를 하신다면 평가 대상자 교원 1인당 1개의 개인별 합산표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의 평가 대상 교원이 30명이라면 30개의 엑셀 파일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별 평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탭이고요. 이곳에서도 일괄로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탭은 원자료 서수령 결과입니다. 원자료 서수령 결과 탭의 일괄 자료 내려받기를 이용하셔서 저장 매체 등에 저장하여 5년간 보관하셔야 되는 자료입니다. 원자료 체크리스트 결과 있는 탭도 마찬가지로 일괄 자료 내려받기를 사용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하셔서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평가 문항별 응답 분포표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평가 문항별로 응답 분포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음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실시 현황 메뉴입니다. 이곳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수정은 불가하며 나이스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결과 보고서입니다. 단위 학교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며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운영 결과 보고서는 평가 진행 상황 관리에서 평가가 완료되어야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영 결과 보고서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평가 관리자는 교사별 평가 결과 및 단위 학교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단위 학교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장에게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때 보완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해당 자료 안에는 수석교사나 특수교사,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서 등 일부 교사의 개인별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유출 등 보완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며 평가 관리자가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다음 학년도 학교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시자료 생성 메뉴입니다. 차년도 4월에 실시하는 정보 공시자료를 생성하는 곳이 이 메뉴이며 공시자료 생성 버튼을 평가 마감 이전에 클릭하여 공시자료를 전송하는 것으로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마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보 공시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 실시 다음 연도 4월 중에 시행이 되며 자료의 생성은 자동으로 정보 공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평가 관리자가 공시자료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 분석 자료입니다. 평가 대상자인 교원 중 평가 참여가 한 명도 없으면 점수가 0점으로 나옵니다. 이곳을 통하여 점수별 통계를 보실 수가 있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류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 마감 처리입니다. 평가 마감 처리 버튼을 통하여 진행 여부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학교에서 마감을 완료하고 나서 만약에 마감을 취소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마감 취소 요청 버튼을 선택하시고 교육청의 승인 이후에 마감 취소가 가능합니다. 마감 취소 요청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감 취소 요청을 클릭하시면 요청 중 상태로 변경이 되고 교육청에서 승인하면 승인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원자료 열람 관리입니다. 원자료라는 것은 평가 종류별로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평가 종류별로 척도와 문항, 응답수, 환산점, 자유 서술식 응답 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원자료 열람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곳에서 처리가 되며 개별 교원의 원자료 열람은 기본 메뉴 교원 능력 개별 평가의 나의 평가 결과라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합산표 메뉴에서는 5년간의 개인 합산표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자료 관리 메뉴입니다. 평가 관리자도 5년간 교원의 개인 합산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결제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메뉴를 통해서 원자료 열람 요청을 클릭하신 후 학교장의 결제를 받고 권한을 득하셔야지 됩니다. 과거 원자료 삭제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합산표는 5년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자료는 평가 관리자가 삭제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원자료 열람 관리와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 결과가 현장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평가 결과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원자료 열람을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관리자는 학교장의 결제를 득한 후에 요청자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원자료라 함은 평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 개인의 어떤 평가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평가 종류별 문항, 응답수, 비율, 환산평가, 자율사소식 응답 결과 등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평가 결과 열람 기간 및 원자료 열람 기간을 지정하는 안내 메시지 예시입니다. 위와 같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 메시지를 통하여 평가가 종료된 이후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자신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원자료를 요청하는 게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은 원자료 열람 요청 승인 내부결제 기안문 예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존 및 처리 방법입니다. 각각의 자료들은 보존 기간이 다르고 자료 형태도 다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보관하시고 처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스가 일단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절차가 준수되어야 됩니다. 나이스에 있는 교육과정 편성이 철저해야 됩니다. 편제밀, 시간 배당 관리, 단임 편성 관리, 과목 개설 관리 아마 다 이미 이루어져서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두 잘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또한 나이스의 학적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서 학생 정보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교원 인사에서 인사 기록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 관리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교원들이 사용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교원들은 기본 메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교육활동 소개 자료 등록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등록하게 됩니다. 평가 대상자의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 등을 소개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평가 참여자에게 평가지 문항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게 됩니다. 초기화를 하고자 하실 때에는 관리자에게 의뢰를 해서 초기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기본 메뉴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나의 평가 결과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곳에서 체크리스트 문항, 자유서술식 문화, 그리고 개별 교원의 교육활동 체크리스트 문항이나 서술형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내려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곳에서 응답수나 문항, 환산점, 나의 평균 등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자로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서 원자로 열람 요청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결제 창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결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학교장의 결제가 완료가 된 이후에 평가 관리자가 원자로 열람을 승인해 준다면 이곳에 원자로 요청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원자로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은 원자로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합산표 메뉴입니다. 이곳에서는 본인의 평가 결과의 합산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5년치의 개인 합산표를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역시 원자로 열람 요청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학교장의 결제를 득한 후에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